깨달은 자를 의미하는 부처에도 종류가 있는 걸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가모니불, 진리를 뜻하는 비로자나불, 중생을 극락정도로 이끌어주는 아미타불, 병을 고쳐주는 약사불 등이 있으며, 불전에 어떤 부처를 모시느냐에 따라 대웅전, 비로전, 극락전, 무량수전, 아미타전, 약사전이라고 불리웁니다. 부처에도 종류가 있는 것처럼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보살의 경우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미륵보살,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염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등이 있습니다. 보통 문수보살과 보염보살이 석가모니불 옆에 있다면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아미타불 옆에 보좌하는 형태로 많이 표현됩니다. 솔마루길 양궁전망대는 멀리 양궁장과 문수산, 남암산의 전경이 멋지기도 하고, 인적이 별로 없어서 사색을 취하기 좋은 장소인데요. 이곳에서 문수산과 마치 서로 마주보는 것처럼 자리잡은 남암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저희 해설사들이 전해드리는 옥동마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옥동마루에서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남암산 이야기입니다. 남암산은 문수산과 더불어 남암산이라고 불리운다고 하는데요. 문수산은 언제적부터 불렸고 남암산이라는 것은 언제적부터 불렸을까요? 문수산은 신랄 때 문수보살이 산새가 아름다워서 이 산에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이 산을 영축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렇죠. 문수산, 영축산, 남암산. 이 전체를 요즘은 문수산 일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또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이 남암산과 문수산 일대를 이렇게 연결해서 또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생명 혹시 가보셨어요? 그럼요. 가봤죠. 그런데 같이는 못 가보고 저는 문수산 따로 남암산 따로 이렇게 가봤습니다. 네. 그 남암산 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게 무슨 바위예요? 그것이 남암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혹시 경순왕의 둘째 아들과 연견된? 맞습니다. 문수산 남쪽에 있어서 남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암산은 보통 우리가 경순왕의 둘째 아들 범공이, 김신암이라는 암자를 짓고 살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네. 그러면 저는 김신이 그러면 범공의 이름인가요? 김신이 아니라 범공이 김신기? 김신이죠. 김신, 김신기, 김팜 이렇게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아들만 마이태자로 정확하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문현에는 기록이 정확하지 않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름을 왜 물어봤냐면 김신이라는 이름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혹시 도깨비? 어떻게 아셨습니까? 너무 멋있는 남자죠. 공유의 전생의 장군이었을 때 이름이 김신이었지 않습니까? 아, 지금 생각해도 이 가슴이 설레이는 깨어나시라 뿅. 그러면 문수보살하고 우리가 흔히 보현보살, 석가모니의 협시보살로서 세 분을 삼존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수보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부처님도 전공 분야가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공 분야가 있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 곳이나 가서 빌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또 이 수능 언저리에서 이렇게 문수보살의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그러면 문수보살님은 뭐를 이렇게 전공을 하시는지 문수보살은 우리가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수산에서 문수사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마을은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옥동, 무고동 이쪽으로는 학군이 굉장히 좋은 학군이죠. 그래서 지금 시즌쯤 꼭 찾아야 되는 보살이 문수보살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수능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문수사에는 굉장히 많은 학부형들이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문수보살이 바라보는 쪽 말고 뒤쪽으로 가면 이 효움이 없을까요? 360도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360도 어디라도 다 부처님의 눈길은 닿죠. 그래서 하물며 가넘보살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안자재보살. 단옵니다. 손이 천 개고 눈이 천 개예요. 네. 그러면 문수보살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곳이 옥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아니 옥동에 학군이 워낙 죽기 때문에 인재들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네. 뜻풀이를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옥동마루에서 해설사들이 전해드리는 옥동에 관한 이모저모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남함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재밌고 흥미로운 소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